전부 타들어버린 담배 한 개 피 충족이 되어버린 네 코팅 게이지 공초로 가득 잿더리 전부 몇 개니 비워 며칠 뒤면 가득해지지 기름진 걸 먹고서 난 목음을 얻은 디저트보다 잘한 고급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의 여유를 서둘렀던 내게 즐겁던 안정감 생각할 수밖에 건강 습관의 은정 두세 번째 손가락 조금은 오래진 것 같아 기분 탓 오늘도 다짐 조금만 줄이자 차감을 녹여주네 라이트 치키치키 음 맛있다 미식가처럼 나는 미역가 캡슐을 뒤늦게 깨는 치밀함 그게 치밀한 건가 늘 깨다 치밀한 아이 그냥 취하러 가야지 취 라벤이나 나름 다 조지면서 뜨끈 아이 달달 아이 든든 아이 세트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채운 자격증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채운 자격증 땡뼈 달에서 태운 연기는 잠시 니코틴과 카페인에 주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그저 생각해보면 기분 탓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채워가고 있는 자격증 조금만 유식의 필요성은 멍하니 3분의 짙은 한 모금 비건 입에 달고 산지 10년이 전했다 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담배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꺼낼 수 있게끔 말 좀 이상한가 쉽지가 않네 쉽지가 오늘 하루도 난 최선을 다했지 잠시 앉아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잠시 게임을 하다 보니 찬 새벽 공기 밤낮에 죽이는 이삼일 간격 새더운 내일을 맞이하는 과정엔 처참 막차 그리고 막차 처참 마시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마 따뜻한 물에 벌거벗은 몸으로 들이 부을 때 긴장이 풀리고 우선 스르륵 두꺼운 이불을 덮어 새더운 내일을 위한 노력 잠에 들기 전에 한 가지 더 더 깊은 잠에 들어가질걸 편안함 안정감 상태는 고급 카우치 앉아서 한 모금 아 이대로 끝이구나 후기 하나 더 인줄 알았는데 따로 또 넣어줘? 아니야 근데 일단은 그냥 막 그 훅에서도 그렇게 했거든 이게 과연 느낌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진심이 아니다 Annoye 아 이대로 이 날에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